제22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2017 공주시 농업인의 날 화합 한바당이 펼쳐졌습니다. 지난 11일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린 2017 공주시 농업인의 날 화합 한바당에는 2천여 명의 농업인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금상옥진의 해 생명산업을 농업인이 선도한다라는 주제로 농업인 24명에 대한 시상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가래떡을 이용한 알밤떡볶이, 가래떡 나눔 행사, 축산 농가들의 계란, 알밤 한우 시식 등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를 통해 농업인들의 고충을 함께 나눴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공주시의 농산물을 생산·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작이 되었습니다.